우리 세 명이 처음 만난 건 2001년 이맘때 쯤이었다 형 근데 그전을 왜 못해봤을까요? 너희들이 같이 부를 일이 없었던 거지 진짜 많았었는데 제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길을 왔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어떻게 일어난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강한 처가 나고 꿈이지 않아도 내 모습이 난 그대로 그대로를 보여도 아무런 걱정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어질 때면 아무런 말 없이도 내 남을 다 잊는 사람들이 내겐 있죠 My brothers and me 함께 있으면 우린 조금 더 외롭지 않죠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루를 살면서 비틀거리고 부딪혀 모든 상처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을 때가 있죠 내 모든 걸 다 잊고 처음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눈빛 뒤로 나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날 반겨줄 사람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어질 때면 아무런 말 없이도 내 남을 다 잊는 사람들이 내겐 있죠 My brothers and me 함께 있으면 우린 조금 더 외롭지가 않죠 My brothers and me My brothers and me My brothers and me Come on Thank you Thank you That's why we'll always be together In any kind of weather 아무런 말 없이도 내 맘은 다 잊는 다 하던 사람이 내겐 있죠 My brothers and me Yeah Yeah Brothers and m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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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